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 낮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피해 업도로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은 목요일까지 쭉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많게는 100mm 이상, 강원 북부에는 많게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집중되겠고요. 서울과 인천, 강원 남부에는 10에서 40mm가량이 오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소강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안개 상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가 들어있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